한국국토정보공사 그땐 인생 좋잖아요 여기는 우리 가게 마담 제가 어떡해 왜 반말이에요? 문 좀 꺼줄래요? 왜 이렇게 준길씨한테 관심이 많아요 영준씨는 믿을만한 사람이에요? 김혜경, 준길이 어딨어? 너까지 죽을래? 정작원님 너 지금 김혜경 집 앞에서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? 영준씨 나예요 도망쳐서 보통 사람처럼 살 거예요 난 요리도 잘하고 나는 같이 살면 안 될까? 진심이야?